국립 부산과학관은 성탄절 연휴인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2만 3천여 명이 찾아 지난 1일 임시 개관일 이후 27일 만에 관람객 1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부산과학관은 지난 1일 임시 개관한 뒤에 11일 공식 개관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이공계 진로교육 등 학교별 맞춤형 교육도 6,170명이 수강했습니다. 지난달 시범 운영 2주간을 포함할 경우 총 관람객은 11만 2천 명에 이릅니다.